슬리비너스 막내 여름입니다 오셨죠? 어... 일단... 그때 당시만 생각하면 되게 소름이 끼치는데요 좀 놀랬어요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해주셔가지고 맞아 그리고 저희가 중국에 제대로 가본적이 없고 중국 패러문을 제대로 아직까지 만나 뵙고 싶었지만 만나 뵙지 못했는데 많이 사랑해주는 정말 감사합니다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뵈요 우리 저희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는 저희가 연습실에 항상 가잖아요 그러면은 조명 담당이 저예요 조명을 막 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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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은 그 다음에 음악 담당은 여름이가 틀어요 그러고 나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정말 정말 진짜 그러고 놀아요 응 4. 공개 4. 공개 4. 공개 무 5. 공개 6. 공개 너무 몰이 이쯤에서 말리겠습니다 음악소리가 커야 돼요 뒷다워만 있냐 우리 헬로비료스를 앞다워만있다 자 시작! 아 정말 다시 한번 제대로 해보세요 잘 할 수 있잖아요 흥분으로 일단 가라앉고 통이 너무 올라갔어요 숨 쉬고 가야죠 뒷담화만 있냐 이렇게 가면 어떡해요 숨 쉬고 가줘야죠 다시 할게요 뒷담화만 있냐? 헬로비너스는 앞담아도 있다 각각 1분씩 시간을 드립니다 자 앞담아 이효영부터 시작! 시작하세요 이효영이가 좀 많이 섹시해졌잖아요 너 남자 생겼니? 오 대박 너 혼자 연습하지? 집 안가고 혼자 연습하는거 맞지? 너 요즘 끼 부려 야 너 끼 좀 그만 부려 야 너무 끼가 웃겨 야 너무 끼가 웃겨 너무 끼가 웃겨 이효영언니 너무 이쁜거 같아요 유효영언니 너무 이쁜거 같아요 와 와 유아하는 남자 있냐? 없습니다 저는 수녀님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지요 저는 수녀님이에요 과연 당신은 수녀님이실까요? 수녀님이실까요? 아 아 그냥 수녀님은 수녀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더이상 뭐를 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나오시면 돼요 나라언니 무대에서 춤만 진행해주자 데뷔 때부터 어디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했지? 언니 그만 좀 자요 아니 잠깐만 이건 키 작아졌어 라서언니 머리 전쟁 그만하자 연락하는 남자 있지? 다 알아 잠깐만 세명하고 싶은데 세명하고 싶은데 세명하고 싶은데 세명하고 싶은데 근질근질해 야 언니 무대에서 틀리면 안돼요 왜 이렇게 많이 틀려요 야 그거 내가 틀린게 아니다 안무를 살살 추지 않습니다 전혀 저는 세게 춥니다 항상 열심히 한다 그래서 머리도 마치고 머리도 치고 네 무대에서 항상 열심히 한다 그럼 아 오빠 누가 또 하나요 언니 뭐야 무서워 이거 다 벌리게 되는거잖아 야 이거 왜 그래 이거 포장된거 아니죠 아 이건 진짜 무서워 저거 나 진짜 무서워 왜 안돼 내가 언제 해 그렇게